무성 영화가 유행하던 1920년대 판토마임의 대가 찰리 채플린의 인기가 최절정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루는 이 채플린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방에 들렀는데요 그 지방에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더랍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 광고를 보고 찰리 채플린이 장난 삼아서 그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답니다 참가한 사람들마다 채플린 특유의 콧수염과 영국 신사 모자를 쓰고 연기를 잘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채플린은 입상도 못했답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진짜는 단락되고 가짜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방송에도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진짜 가수와 진짜 가수의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블라인드 뒤에서 노래를 하면 방청객이 목소리만 듣고 진짜 가수를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가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하죠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짜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차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집 문 앞에 교폐가 붙어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성도의 가정임을 증명한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의 전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자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세속적인 것들을 탐하고 우상 숭배를 즐겼어요 그들의 삶과 예배드리는 방식조차도 모두 이방인들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맹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맹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장마당이 나오죠 다장마당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결실을 거두는 이 다장마당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장마당에는요 기뻐하며 뛰놀며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해야 옳습니다 원래 다장마당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마련된 이 탈곡 장소입니다 당시 탈곡은요 곡식 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돌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소를 올려 밟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다장마당이었어요 그러니 다장마당에서는요 곡물을 수확한 기쁨의 제사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호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장마당은 원래 기쁨의 장소요 축제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방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사람처럼 기뻐 뛰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장마당에서는 감사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장마당에서 재단을 쌓기도 하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이방인들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은 다장마당에서 음맹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바할신들을 자극해야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할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맹을 저질렀어요 이방사람들은 바할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정말 자극적인 일 음맹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몸에 피를 내면서 자해를 행했습니다 바할신을 자극해야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가난한 족속의 추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할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이 열한기상 18장 26절과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할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바할신을 향해 제사하면서 바할신 재단을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뛰놀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바할신을 자극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은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음행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타장마당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각 타장마당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특정한 한두 타장마당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장마당마다 음행이 일어나고 또 세속적인 방법,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호세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책망을 합니다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갓을 좋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고 세속화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차별하거나 값과 을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요 세속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교회 직분을 마치 세상의 승진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된 모습일 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따라 살아간다면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일이겠죠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따라 하세요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을 읽어요 성도를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원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의 삶이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처럼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타종교와 다른 중요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요 자기 열심과 수행을 닦는 일을 참 중시하죠 그들이 바할신을 향하여 몸을 흔들고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주수를 외우는 듯 중원부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바로 자기의 열정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중요해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목적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요 끝없는 자기 수도와 공로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잠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수를 많이 했다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든 신앙의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추수한 것이 많아서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자는 이방 사람들처럼 추수된 것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내년에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추수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추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의 피로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점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 자매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한 형제가 그 자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자매 웃는 모습이 참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아? 그러자 다른 형제가 말을 덧붙입니다 그 자매는 웃는 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대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야 말도 마 그 자매는 정말 부지런하고 인사성이 얼마나 바른지 몰라 게다가 지난번 수련회가 보니까 음식을 하는데 음식 솜씨도 정말 탁월하더라고 그러자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던 한 형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자매 정말 대단하지? 이거 청첩장이야 나 다음 달 그 자매와 결혼해 다 올 거지?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제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또 엄청 부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매와 결혼하면 앞에서 말했던 모든 요소 예쁘게 웃는 모습, 똑똑한 모습, 또 성실한 것 그리고 탁월하게 음식 잘하는 솜씨 이거 다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채워주시는 것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단편적인 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물질 하나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명예를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금세 낙심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립니다 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자식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신앙조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모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추수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명예를 목적 삼아 조차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질도 따라오고 감사할 일들로 채워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추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고 이 추수를 잘 이루기 위해서 타장마당에서 은맹을 저질러요 그러나 성도라면 인생의 타장마당에서 나의 모든 인생은 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여 그 해 추수의 결실이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소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감격이 날마다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광조 이스라엘은 추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할신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과 양식과 은급을 바할을 위해서 우상순배로 들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호세야 2장 8절 말씀해 보면 곡식과 새의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여늘 그들이 바할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타장마당에서 바할에게 감사축제를 드리며 바할신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호세야 선지자는 영적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호세야서 9장 2절 말씀해 보면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의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들은 또 음행의 값으로 지불해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소산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종처럼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처럼 종로를 한다는 말이에요 타국에서 종로를 타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 박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막아버리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여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마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굽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미니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철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루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루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교회 제사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율법을 이 그 많은 부정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지 않는데 제대로 살라고 선지자들이 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릴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선지자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그 결과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거룩성을 상실한 채 이방 사람처럼 뛰놀면서 추수 잔치를 쾌락과 향락과 음행의 도구로 사용했고 발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은 땅의 소산도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들의 노력을 당하고 정복당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우상삼아 섬긴다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든 삶을 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가슴을 짓고 여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왜 이런 때에 예배 드리러 가냐고요 성도는 달라요 예배를 생명처럼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그들의 풍류에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로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간판만 달지 말고 성도의 삶으로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로 서고 또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십시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십시오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받는 모든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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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호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바르게 머리 숙이며 절하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인생의 타장마당에서 감사와 축제를 주님 때문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적인 칼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혹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영적 음행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외계하면서 주여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승리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그들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선교사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